목적지는 호기만쏘 이거나 개념?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컵들을 제거하겠소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컵들을 제거하겠소 컵들을 제거하겠소 기실 깃 뚫린 골목이요 숨기기 새콩 한 방 먹였소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적들이 이기고 있어 카론 먼저 가버릴 거야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아까처럼만 해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대성공이야 대성공이야 칼은 신나 노래 될까 행구덕 아 옛날 버릇이 적사살 좋아 컵들을 제거하겠소 컵들을 제거하겠소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완벽한 한 방 시원한걸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흥 흥 사람은 절망하라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컵들을 제거하겠소 흥 흥 흥 흥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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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승객들, 저것 깨트렸어.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해도 돼.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걸?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거의 손방망이인데? 소원을 말하시오. 아주 간절하게. 혼자서 적을 전부 쓸어버리시다니. 소원으로 된 것 같아요. 놀고 싶어.